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샘튜브의 새 사무실. 어떻게 하다보니 첫 영상을 아직 준비가 안된 채로 일정들이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첫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는 아직 다 마치지 못했고 청음 환경이 되는 그 정도는 마친 상태예요. 급한 전화할 말씀이 있어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하는 공식적인 샘튜브에서 하는 리뷰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시청을 하는 기회는 아마 1월 중에 곧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신년회 같은 형식을 빌든 뭐 하여튼 이전 집들이 하여튼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행사는 조만간 저희가 공지를 따로 해드리도록 할 바로 그 샘튜브의 새 사무실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들이 많이 밀렸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지난번 리뷰했던 엘라소니카의 센트릭 12 주니어 하얀 스피커 있죠. 이 제품의 공구를 좀 급히 전해드리려고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엘라소니카 카페를 들락거리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주문도 하고 계시지만 그 제품 아직 그 제품이 공구라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급히 전해드립니다. 엘라소니카 센트릭 12 주니어의 공구가 약 오늘부터 4일 금, 토, 일, 월 4일이 남았어요. 이 공구는 엘라소니카 공구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 특별 이벤트 가격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숫자가 다릅니다. 3자에서 2자로 바뀌는 이 행사 가격을 월요일까지 올해 마지막은 일요일 마침 일요일날 올해가 마지막에 끝나는 또 드문 해인데 1월 1일인 그 저희 휴일 공식 휴일인 1월 1일까지는 그 공구를 유효한 주문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1월 1일까지 주문하실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뭐 거기도 공지가 돼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엘라소니카 센트릭 12 주니어 시청을 급히 또 샘튜브에서 하게 됐어요. 저희는 아직 준비는 많이 안 되는데 이 제품에 또 마침 또 타이밍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말을 또 달굴 그런 행사를 아마 조만간 여기서 하게 될 텐데 오실 분들은 이미 다 마감이 된 것 같고 여하튼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이 첫 촬영이고 새 사무실에서 새 사무실에서 첫 시청회를 또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저희가 준비하는 새 제품을 촬영하는 리뷰와 새 시청회 또 뭐 이런 새로운 새로운 사무실에서 행사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공지를 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새 사무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 같이 좀 공유했습니다. 조만간 여기서 여러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소니카 하여튼 오늘 지금 전할 말씀은 엘라소니카 센트릭 12 주니어 공구가 4일 남았다는 거 이 제품 얘기는 리뷰 한번 참고하시고요. 늦지 않게 꼭 좋은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그 영상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영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기에 보면 구매 링크가 있으니까 혹은 엘라소니카를 검색하셔서 저기 카페 엘라소니카 카페에 직접 방문하시면 거기에 공구 페이지에 참여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샘튜브 새 사무실 이 새 시청실에서 첫 영상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조만간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잘 단장이 된 모습과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된 채로 새 사무실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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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